한번 쳐볼까? 시작!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아빠의 생일 축하합니다 이거 부는 거 보고 희수가 왜 희수야 후 부는 거야 어떻게 하지? 이거 빼고 해야지 아이고 뜨거워요 뜨거워요 해봐 더 세게 더 세게 희수 해봐봐 희수 해봐봐 후 해봐 어이구 잘하네 더 세게 아주 세게 뜨거워요 희수야 후 해봐 후 꺼야겠다 그냥 오우 잘 간다 아 꺼다 그냥 먹자 박수 박수 박수는 딱 타이밍에 맞게 치네 자 하아 자 아 어 아 아